맞아 전번에 예전에 카페 투어를 갔었거든요 카페 투어를 가가지고 그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아서 어디 카페가 맛있는지 이 동네 어디 카페가 맛있는지 찾는 거 했는데 와 그날 잠을 못 잤어 원래 커피 먹고도 되게 잘 자는데 그날 느꼈어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구나 그때 잠은 잤거든요 잤는데 한 10분에 한 번 쉽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가 막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지 아니요 이현이가 가재 아니요 아니요 저 혼자 이렇게 가는 거죠 저 혼자 카페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진짜 진짜 진짜예요 커피는 적당히 먹자 교훈이다 인정 책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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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 나도 혼커족 혼자 커피족이라는 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요? 아니에요 저 진짜 서점 가서 책을 딱 사 그럼 그 앞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산책을 좀 읽다가 오면 저는 힐링 진짜라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믿지? 진짜 근데 이렇게